안녕하십니까 스탭북 입니다 오늘도 영어 발음 신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입니다 내가 나에게 너무 민감해서 그래 미국인 친구가 내가 짜증 섞인 표정을 보고 왜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너무 민감해서 그래 that's because I'm too sensitive to myself that's because I'm too sensitive to myself 다섯번 했고요 that's because I'm too sensitive to myself that's because I'm too sensitive to myself yeah 잘하셨습니다 두번째는요. 드라이브 스루에 있었는데 앞에 차가 열대에 있었어. 미국인 친구가 계속해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친구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에 있었는데 앞에 차가 열대에 있었어. I was behind ten cars at the drive thru. 다섯 번 했고요. I was behind ten cars at the drive thru. I was behind ten cars at the drive thru. 세 번째입니다. 아무도 뭐가 좋은지 못 알아차려. 미국인 친구는 고기를 두번 구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보지 않고는 어떻게 알아차릴까요? 그래서 아무도 뭐가 좋은지 못 알아차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No one can tell what is good. 다섯 번 했고요. No one can tell what is good. 네 잘하셨습니다. 저 꽃이 보여? 미국인 친구에게 위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굽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뭔가 좋은지 알건데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두번 굽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며 물어봤습니다. 저 꽃이 보여? 저 꽃이 보여? 다섯 번 했고요. 다섯 번 했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요즘 동영상 만드는 거 너어무 좋더라 를 영어로 어떻게 말해볼까요? I blah blah making videos these days. I blah blah making videos these days. blah blah에 뭐가 들어갈까요? 확인해 볼까요? I love. love. I love making videos these days. 요즘 동영상 만드는 거 너무 좋더라. I love making videos these days. 다섯 번 했고요. I love making videos these days. I love making videos these days. I love making videos these days.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Welcome. Welcome. jean